준비, 토리 시작합니다. 힘 빼고, 몸 많이 내자. 스텝 많이 내자고. 아이고, 견뎌야 돼. 너무 힘이 돼. 너무 힘이 돼. 펜트 세트는 괜찮아? 세트는 기다리면 안 돼. 세트 많이 내야 돼. 세트는 너무 힘이 돼. 세트는 너무 힘이 돼. 세트는 너무 힘이 돼. 너무 힘이 돼. 진짜 안 돼요? 스텝 로 오이트 스텝Fi3 Nurl flag. fact 스텝WhatLE 아이가 뭐 coach rez g4 펜트를 рекоменд하면 돼. 브레이 Bell is again. fluid and the way like he is still. 눈 쪽으로 때려야죠 눈 쪽으로 때려야죠 장바늘을 못 끝내 장바늘을 못 끝내 장바늘을 못 끝내기다 눈 빼고 눈 빼고 재미있게 해야 돼 서로 뒤로 나오자 자리를 못 끝내기 눈 부족해 눈 부족해 눈 부족해 눈 빼고 눈 빼고 손이 덜 아플 수 있겠잖아, 애틀 생기면 귀신이 차려 말이야. 뭐라 해야 되지? 어깨 손이 위아래로 먼지가 위아래로 움직여있어 갑자기 좀 들어가야만 하자 그렇지? 괜찮죠? 뭐라까? 없잖아 두 중만 빼고 그래 하나는 더 받지 여기 지금 하나는 더 갈거야 힘 좀 조금만 빼고 손은 바로 길이 깨야 되고 목목의 길이 끝이 많은 거란 말이야 고개도 더 세게 해야 되고 상담편도 읽어야 돼? 그사람은 싸우는 게 아니래요? 상담은 어떤 스타일인지 잘 생각해봐 잘하고 있어 고맙습니다